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등골입니다. 등골, 등골 브레이커죠. 등골, 부모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는 등골 브레이커. 어떻게 쓸까요? 분명히 발음 자체는 골이죠. 골, 등골, 등골, 쓸 때는 갑자기 헷갈립니다. 참 이상해요. 한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안 할 걸 그랬나 봐요. 옛날에 잘 했는데 오히려 더 헷갈려졌어요. 아무튼 어떻게 쓰는 게 많을까요? 등골, 등골. 등골이 오싹하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? 등골을 빼먹다, 등골은 척추뼈, 뼈 안에 있는 척물, 척수, 이걸 다 등골이라고 부릅니다. 척추뼈라고 했잖아요, 방금. 척추뼈. 척수뼈? 뼈을 한자 어떻게 쓰죠? 잘 써네. 이렇게 쓰죠? 뼈골이지 않습니까? 뼈골. 그래 끝. 꿀. 안녕히 계세요.